쉬어야지 저도 쉬어야죠 다음주는 휴강이에요 휴강이니까 다 휴강일거야 아마 휴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저도 얘기 좀 할게요 3,4월달에 보통 특강으로 기출을 돌리거든요 지금은 이방강의 기출을 하니까 5,6월달에 가시면 요약집으로 하는거 아시잖아요 요약집은 요정 강의분이 저서를 가요 요약집으로 다시 한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수 있는 것만 찍어서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지금 저도 최대한 안 빼먹고 가려고 하는데 이걸 4주 과정에 다하기는 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아웃라인을 잡아드리면서 갈 테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특히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야매로 많이 좀 해보시고요 다음주는 이제 투자론하고 다음주에 물론 뭐 풀어오진 않겠지만 다음주 다다음주 투자론하고 금융론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투자론과 금융론 오늘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갈게요 진도 나가는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정책도 제가 끊어서 시간 마친데까지 딱 끊어서 갈게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정책을 내가 10시 10분까지 해야지 그럼 막 말이 빨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천천히 하더라도 제가 얘기할 거 갈 테니까 정책을 못 끝내더라도 아마 완전히 못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다 끝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막 이게 막 어떻습니까 급하게 얘기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냐면 강사는 급하고 이걸 빨리 정책을 다 끝내야 되는데 하면은 힘드니까 혹시라도 못 끝내더라도 다음주에 하도록 할게요 다다음주에 그래서 투자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금융 다 풀어오시는데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지만 최대한 한번 맞춰봐서 4주 동안에 한번 다 끝내는 방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특히 감정평가는 제가 아예 그 문제를 찍어드리려고 그래요 감정평가에는 감정평가는 골창고 빼버리고 감정평가는 8문제 나오거든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6문제가 제일 미니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감정평가에 6문제 나오면 몇 문제 맞추기를 원하세요 6문제는 도독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4문제 정도 맞출 수 있게끔 마지막 주에 감정평가는 나오는 걸 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정평가는 계산이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뭐 차 안에서 땡긴다 그런 야미 없어요 감정평가는 계산은 제가 문제집이나 일대와 세트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내 문제만 맞춰도 감정평가는 합격을 해요 오늘도 지금 이게 하면서 공시지가 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감정평가 파트는 욕심내서 그러니까 강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강사가 너무 욕심이 많잖아요 그건 못 알아들어도 막 집어넣어줘요 근데 그냥요 지금 상태를 봐야 돼요 상태를 봐야 돼요 병원에 여러분들 의사들이 진찰을 하잖아요 왜 진찰을 할까요 상태를 봐야 해서 처방을 내려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저희 선배들은 선배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다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시대 때는 지금 태평이 바꿔서 나오는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옛날에는 선배들이 열정적이요 책에 있는 거 굳이 안 나오는 것도 밤새고 그래도 머리에 쥐가 나요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까 같이 정보같이 차 안에서 당기는 거 아시죠 요즘 트렌드는 그런 거 가르치는 게 트렌드예요 제 말 농담하십니까 요새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옛날 강의랑 틀렸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냥 젊어지고 우리가 시간은 짧고 그냥 60점 맞았으면 좋겠고 제 말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강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제 다 입력시켜도 안 되거든요 아니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 우리가 어떻게 주입을 시켜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도 되는 게 있어요 내 얘기가 되는 게 이거는 그냥 아무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중 중고등학생들 놓고 내 문제 맞힐 수 있는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맞힐 수 있게끔 하는 내 문제를 건져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마지막 주에서는 빠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주에 감정평가가 중요해요 감정평가는 그렇게 암해가 없어요 감정평가는 오리지널로 가지만 그만큼 나오는 데가 정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 파트를 나중에 우리가 개발하고 관리랑 마케팅은 거의 시험문제 잘 출제가 안 되면서 약하거든요 거기는 제가 딱딱 찍어드리면서 넘어가고 감정평가를 좀 마지막 주에 해드리려고 할게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딱 아 이거 찍어줘야겠구나 트렌드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이 나와요 그래서 넘겨볼게요 교재로 가시면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이 트렌드 자 얘네들이 이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게 일단 문제 중에서 앞쪽에 뭐가 있냐면 아까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와 수단은 달라요 근거 그 원인이잖아요 이게 이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뛰어들기도 하고 아까 시장 실패 때문에 뛰어들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근거에요 시장 실패 근거라는 거는 뛰어든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따라해보세요 수단 방법 그걸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뛰어드는 근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정부에 지금 제가 얘기할 거는 시장 개입의 수단입니다 그럼 수단과 근거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이걸 이제 예를 들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198페이지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해놨나요 근데 요즘은 수단이라고 나와요 방법을 수단으로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따주세요 수단 방법은 옛날에 나왔던 책인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직간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맞추셔야 돼요 토지이용 규제냐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는 아까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역지구제이든지 TDR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영어니까 그래서 개발권 양도는 R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지만 지역지구제 보안책이니까 토지이용 규제를 보기도 해요 그다음에 지구단위 개입 같은 거 들어보셨죠 각종 인허가 근데 얘네들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무조건 띕니다 그래서 직접적의 키워드와 간접적의 키워드를 골라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은 수요자 공급자를 직접해서 공용개발 공공개발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용이라는게 들어가죠 자 공용개발한다는건 그냥입니까 토지를 수용합니까 수용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있죠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주택 건설공급이라고 나왔는데 이 저자분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그냥이요 직접에 들어가요 직접에 들어가고 자 토지은행제도 아시죠 네 공공토지비축이라고 나오거든요 공공토지비축제도 그래서 이거는 토지은행제도랑 똑같은 유사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무슨 개입이다 직접개입 그래서 일단 찾으실 때 공영 공공 토지수용 이런게 나오면 직접개입 찍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의 재개발 도시 재개발 도시 재개발하는 것도 직접개입에다 나왔었고요 간접적은 시장기구 틀을 유지해요 그래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조계가 잘 들어갔어요 보조계 보조계 나오면 간접이에요 보조라는 건 보조금을 지급하고 조세를 때리죠 세금 나오면 무조건 간접입니다 우리나라에 개발이 관세 제도가 있죠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나옵니다 근데 개발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담금이나 개발 나오면 다 간접 지으시거든요 그다음에 금융상 지원이에요 금융상 지원 또는 행정상 지원 전보치기를 구축한다든가 이런게 나오면 다 간접 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넘겨볼게요 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앞쪽에서 안 풀었던게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로 가시면 2번 문제 있죠 제가 갈게요 정부의 시장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건 수단 차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단은 어떤 거죠 개발부담금 부과죠 그런가요 개발부담금 부과했다는 건 개입할 수 있는 근거입니까 어떤 수단입니까 방법을 쓴 거지 근거가 아니죠 이해하셨어 이해하셨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게 무슨 말이냐 봐봐 자 우리가 아들 키우신 분들 막 아들이 성년이 됐으면 문 팍 열면 돼 안되요 안되죠 아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엄마가 뛰어드는 그냥이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얘가 게임을 하나 아니면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나 야동을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야 너 외출 하지마 라는 건 그냥이다 수단이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어요 근거와 수단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 밑에 가시면 개발부담금 부과라는 게 있나요 개발부담금 부과 있어요 이건 근거입니까 수단입니까 정부가 정책을 쓴 방법이 되겠죠 오케이 다른 게 다 근거가 되겠죠 이해하셨나 수단하고 근거는 같다 달라 달라요 아시겠죠 다섯개 그냥이야 정보가 투기하니까 시장에 개입해 저도수 때문에 개입하지 난개발 때문에 개입하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건 시장의 실패이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예요 맞나 네 개발부담금 부과한 건 개입이야 수단이야 방법을 쓴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트렌드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수단하고 근거가 다르다는 거죠 이해갔나요 네 그럼 넘겨보세요 3번입니다 3번에 직접 개입수단을 찾으라 그랬죠 네 그럼 따라오세요 공공 토지수용 공용개발 공공임대 공공임대 네 개가 되겠죠 네 나머지가 다 간접개입이에요 대부비율도 간접이거든요 그죠 그런가요 네 자 4번 틀린거 1번 개발부담금 부과 있죠 네 직접적 개입입니까 네 간접이죠 간접 지금 얘기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해가 떠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에도 틀린거 1번 제가 아까 제가 개발이 생략되면 부담금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럼 보조금은 무슨 개입이야 간접이죠 네 그럼 직접과 간접이 계속 추천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네 그 다음에 6번 가시면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부의 개입수단은 안 도대 티드리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영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입니까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아니 진짜 그때 당시 산문을 찍었다는 거야 왜요 교사님 영어입니까 찍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게 검토되고 있죠 그죠 TDR 아직 누나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0번 10번을 가시면 틀린거 5번 맨 위에 자 10번에 5번 공공주택 건설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아니 111페이지 맨 밑 위에 5번 있잖아 자 이게 원래는 그때 당시 보금자리주택 건설공급이라고 나왔거든요 보금자리주택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그게 공공주택이었어요 지금 행복주택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 저자가 그 요새 트렌드 안 받으니까 공공주택을 바꾸신 거예요 그럼 공공이 들어갔죠 간접이 아니라 직접 개입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1번에 틀린 건 5번인데 자 5번이 왜 틀렸냐면 자 주택보금률이 100% 해야 돼요 100%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양쪽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또 개입해야 된다 해야 되죠 100% 넘었다고 해서 질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의 지역마다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럼 정부의 개입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5번 정도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쭉 넘겨볼게요 책을 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10페이지로 가보세요 210페이지로 가시면은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네 자 가끔 가다가 공법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지구구역이라는 게 있죠 네 자 어느 것만 중복이 안 돼요 지역끼리만 안 돼요 다 됩니다 얘기해봐요 뭐만 안 된다 지역 지역끼리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돼요 다 된다니까 이렇게도 이렇게도 다 된다는 거예요 뭐만 지역끼리만 안 돼요 지역끼리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있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근데 지구는 안 될까 될까 돼요 미간지구는 된다는 거죠 지역끼리만 안 되는 거만 아시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만 안 된다 어 맞아요 이해갔어 네 얘네들끼리 안 되는 거야 얘네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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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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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지역지역끼리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공포 문제예요 미치겠어 공포부터 미치겠네 환장은 해지만 알겠어요 어 그래서 뭐라고요 만능해요 아 미치겠어요 세법도 해요 아 미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월급 더 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어떤 게 나오는지 미치겠어 공포 문제를 또 내요 넘겨보세요 전용 주거지역 꿀래요 212페이지 가보세요 별걸 다네 212페이지 가시면은 전용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 배우셨죠 네 자 그럼 전용은 그냥이요 양호안이 들어가요 양호안 일반은요 현량이 들어가요 이게 바꿔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법에서 종이 클수록 층수가 높아져요 자 전용은 그냥입니까 단독과 공동입니까 단독과 공동입니까 어 그러면 누가 더 층수가 높아요 2종이 높아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반도 1종 2종 3종 있잖아요 네 그럼 층수가 그냥이야 종이 높아질수록 커져 저층 중고층이라는거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따가 전용 주거지역이 나와 그럼 전용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양호안이 나와야 돼 양호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일반이 나오면 편리한이 나와야 돼 그렇지 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는 전 양이 있어요 전 양이 결혼했는데 그 남편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요 하하하하 다음대로 전 양 전 양 일편 일편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만 맞춰요 알겠죠 알겠죠 알았다 알았어 감항했어 그 다음에 214페이지로 아 그만해 이제 214 214 이백시사 가요 빨리 갔어요 토지 적성평가 있죠 이건 굵은 글씨를 봐야 됩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우리가 내가 고3 단임이에요 그냥 적성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얘를 문가로 보낼지 이가로 보낼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 토지를 개발로 보낼지 보존으로 보낼지 그냥 경합이 돼요 그럼 고른 단어 조정에 나오면 예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 발생 조정이라는 단어 있어? 이걸 나오면 토지 적성평가를 찍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은행은요 지자체에서 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있었고요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 이래도 또 잘해요 216페이지 가시면 토지선매제도라는 게 있죠 별표 쳐보세요 토지선매제도를 얘네들이 또 잘 내더라고요 토지선매는 맨 밑에 가볼게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매수한 자, 선매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럼 그걸 그냥입니까? 협의 매수합니까? 강제로 수용한다면 틀려요 강제로 수용이 맞아요? 협의 매수가 맞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당이 그 매수를 원하잖아요 선매자로 지정을 하죠 그럼 그 토지는 협의 매수하게 하는 것이지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매인 경우는 시장구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이지 강제 수용한다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가시면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은 우리가 매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한한 토지를 원소주한테 되돌려주는 게 나옵니다 매각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재분배하는 거죠 이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개발익 환수 제도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개발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사업에 계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무슨 이익이라고 하고 개발 유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넘겨보시면 우리나라의 개발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 제도 있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하는 징수하는 금액이 개발부담금이에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우리가 폐지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폐지된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왜 산에 가시면 초소 있죠? 초소 반봄초소 따라오세요 폐지된 초소 그러면 초소는 폐지됐어요 따라오세요 초소는 폐지됐다 택지 소유 상한이 있어요? 그러면 택지 소유 상한제는 그냥 폐지됐어 폐지됐고 초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지금 그냥 있다 폐지됐다 폐지됐다 그러면 초소를 찾으셔요 초소를 뭘 찾으셔야 된다? 초소 찾을 수 있겠어? 초소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도 지금 폐지되서 이건 우리 제도에 안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가볼게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들어갑니다 자 가시게 되면 109페이지 갑니다 109페이지 가시면 자 먼저 8번 문제 있나요? 자 우리나라에 폐지된 게 있죠? 뭐가 폐지됐어요? 초소 야 근데 초소만 암기하면 안 돼 초가 뭐야? 토지 초과 이득세 소가 소가 택시 소유 상한제 눈에 보여? 니은일이 보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전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디근만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죠 자 그럼 7번 맞힐 수 있겠어요? 아까 초소 아시죠? 그럼 어떻게 폐지됐어요? 택시 소유 상한제도가 폐지됐죠? 4번이 폐지된 거죠? 그런가요? 자 근데 넘겨보세요 우리 또 나온 게 작년 문제가 9번이 작년이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랬죠? 자 9번이 틀린 게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닌 거 2번이 바로 따라 보세요 자 택시 소유 상한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도시계가 구역 안에 택시 관한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퇴제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택시 소유 상한제였거든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지금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하셨어? 그랬더니 아까 그냥 초소는 안 돼 초과 소유 부담금이 있잖아 초소 아셨죠? 연구한 거야 알겠죠? 그렇죠? 이거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야 내가 진짜 다른 법도 안 해 그렇죠? 이거 괴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다른 법령에 의한 것들인데 이건 토지정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갔죠 이해 가셨어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넘기셔서 쭉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페이지 123 가시면 123에 가시면 5번 문제 있나요? 자 2번 아까 제가 까먹으세요 전량 1편 1편 여기 양호 안 나왔잖아요 양호 안 나왔어요? 그럼 일반 나오면 편리한 나오잖아요 그럼 양호가 나오면 전용이 나와야 되죠 야 1편 전량만 아시면 어떡해 지금 이번에 일반 있잖아 양호 안이 있잖아 안 맞서나 그치? 그럼 일반을 뭐로 고쳐? 전용으로 고쳐야죠 전량이 나와야 되니까 1편 아니 내가 야 전량이잖아 일반인 편리 아니고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일반의 양호 안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양이 나왔으니까 전이 나와야 되죠 전용 주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에 5번을 보시면 국계법에 의해서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비 지정할 수 없다 있다 있죠 지역끼리만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갑니다 7번 문제 가면 토지 비축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5번 자 공공토지 비축은 지자체에서요 LH공사에서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틀리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종합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넘기시면 페이지로 가시면 종합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던 게 있어요 제가 고쳐드릴 게 있는데 페이지 11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3페이지로 가시면 아 이거 고쳐야 돼요 지금 이게 113페이지가 13번 있나요? 감정평가시험 문제를 뺏겨냈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렇게 볼게요 저를 보세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아시죠? 자 그러면은 국장은 누구를 줄인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공법도 하나의 시작 시구구장은 누구를 줄인 말이에요? 시장무수구조주 맞습니까? 표준하고 개별이 있죠? 개별만 시장이 한다 그럼 개별은 무조건 시장이 나와야 돼요 그런가요? 나머진 다 누구 하죠? 국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1번에 가시면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1번에 2번 두 번째 줄 공동주택을 시장무수구청장이 공시? 시장무수구청장은 개별만 하잖아 가자 놔봐 개별은 누가 하고 나머진 다 공동표준 다 국장이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개만 시장이 하는 거죠 개만 누가 한다? 시장 시장무수구청장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12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또 냈어요 121페이지 121페이지 3번에 넘겨보세요 4번 갑니다 4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개별만이 국장 누가 하죠? 시주구청장 하죠 그렇죠? 그러면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분위 안 좋다 개별만 누가 해? 시장 나머지 국장 나봐 표준주택 누가 해? 국장 공동주택 국장 개별공시가 시장 개별주택 시장 너무 짜증 낼 것 같아 이거예요 개별만 시장이 하죠 나머지 다 국장이에요 그렇죠? 국장이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을 시장무수구청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은 국장이 하죠 개별만 시장이 한다는 걸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하다가 흥분하다 왔어? 113페이지 하다 왔지? 113페이지 그래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누가 한다? 국장 그러면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그렇죠? 토지선물 기억나세요? 네 강제로 수용합니까? 아니요 협의 매수하는 거죠 협의 매수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올해 나올 중개사법에 나올 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면 얘기 안 하고 궁금해요 궁금해요 지금 뭐냐면 바뀌었는데 이 저자분이 61일이라고 해놨어요 뭐냐면 봐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중개사법이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매매계약에 체결한 후 잔금직입일에 계약체계일이에요 며칠이내 그렇죠 60일이 아니죠 그럼 60일을 며칠로 고치셔야 돼요 30일로 고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113페이지 13번 하고 있어 미치겠어 한장 왔어 정말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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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천천히 갈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잔금지급일이었어요 그런데 뭐로 바뀌었죠? 계약체계일로부터요 60일이 아니라 30일을 바뀌었습니다 이 저자가 30일을 바꿔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셨죠? 야 저거 믿으세요? 나와요 중개사법이 안 나오면 개론에 나와요 그런데 중개사법이 더 유혹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그냥입니까? 규제를 합니까? 규제를 하세요 단축시켰거든요 30일로 복구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체계일만 바뀌어 놓으신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감정평가시험 문제 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잔금일이 재약체계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중개사법에 이거는 바뀌면 그게 무조건 떠요 그럼 올해 핵심은 뭘까요? 계약체계일을 맞는데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나 떨려요 나올 것 같아서 그렇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60일이 아니라 30일이에요 중개사법자예요 그렇죠? 미치겠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장기일반민간인대주택이라고 들어줬죠?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장기는 따졌어요 8년 단기는 1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기일반민간주택은 8년이 맞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8년이 4년으로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8년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 다시 갈게요 장기는? 단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4번에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이제 올해도 나왔거든요 들어보세요 제가 나왔던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선분양 후분양 113페이지 하고 있어요 13번 하고 있어요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미치게 산정했어요 정말 30일이나 빨리 알아가요 선분양 후분양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 딱 두 번 나왔어요 야매도 가르쳐 드렸는데 선분양하고 후분양인데 지금 선분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1970년대 처음 분양가 규제를 해요 그냥이야 분양가 상한제 막 내려바르더라는 거지 그럼 그냥이야 건설애들이 입이 튀어나와 특히 정주형이 튀어나왔겠지 릴릴렉티칼이라고 튀어나왔을 거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까지 한다? 그러면 그냥이야 입을 막아야 돼 그래서 선분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마아파트에 모델하우스를 시켜요 알았습니까? 그럼 우리 세종시에도 그냥이야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선분양이거든요 아시겠지 그렇지 너무 많이 웃지 마세요 강의가 안 돼요 그럼 지금 아직은 선분양이에요 무슨 분양이다? 후분양으로 가야 되죠 근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봐보세요 선분양은 짓고 팔아요 팔고죠 팔고 짓죠 얘는요 짓고 파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요 깊숙한 거는 제가 다음에 하고 문제만 풀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데 얘는 갑돌이가 24평 아파트를 팔려고 해요 3억으로 그럼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장금 내죠 분할 납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뭐가 나왔었냐면 초기에는 이자 부담을 소비자가 갖고 갑니다 누가 갖고 간다? 소비가 갖고 와요 그래서 이자나 이자나 이자부담과 부도위험을 그냥이야 소비자가 안구가 악구하고 후분양은 짓고 팔죠 돈을 이제 공급자가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부담과 부도위험을 그냥입니까 공급자가 안구합니까 근데 공급자가 형식적으로는 냈지만 그냥이야 분양가에 전가시켜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이게 나왔어요 지금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가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선분양은 그냥입니까 팔고 짓습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공급 물량이 늘어나요 얘네들이 부지하고 막 하니까 공급이 장기적으로 그냥이다 공급이 늘어난다 근데 후분양은 어떨까요 직구 팔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건설회사가 대형건설사 위주로 갑니까 소형건설사는 돈을 안줘요 안 빌려줘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받아들이냐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럼 자 암해로 간다 자 얘는 이게 풀 때 후분양은 그냥이야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얘는요 늘어나 그렇죠 그냥이야 얘는 이게 짝대기가 내려갔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암해가 나와서 나 깜짝 놀랐어요 선분양은 그냥이야 화살표가 서있어 서있죠 맞아요 그러면 13번 아이케 지금 거기 공급이 감소였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한 건 후분양이야 선분양이야 야 그래도 선분양으로 갈 거야 후분양은 짝대기가 내려가잖아 얘는 그냥이 서있어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는 건 후분양에서 감소하죠 그렇죠 그러면 선분양이 후분양비의 공급이 감소합니까 후분양이 감소합니까 후분양이면 공급이 안 나와요 공급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대형건사의 독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한 자금도 더 많으므로 사업 부담이 더 증가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작년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넘겨보세요 작년에는 넘깁니다 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깊숙한 거는 제가 나중에 유학 나오면 하고 133페이지로 가시면 12번을 한번 가보세요 12번을 가시면 12번에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틀린 거 1번 갑니다 밑으로 쳐보세요 초기에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했죠 그럼 무슨 분양이에요 선분양이죠 쉽게 나왔어요 건설에 대한 자금에 대한 거를 주택구매자 소비자가 낸 거죠 그럼 정답은 1번이 그런가요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제가 밑에는 제가 강의하면서 가볼게요 선분양은 중공전의 분양대금 위부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어떻게 된다 완화되겠고요 그렇죠 자 후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서 건설한 후에 분양하죠 맞나요 근데 선분양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봐봐요 선분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게 이슈가 되어도 이제 뭐 피를 좀 많이 또 받아서 또 돈을 벗긴 했어요 근데 계약금의 청약 시점하고 나중에 장금 수정이 그냥입니까 프리미엄이 형성됩니까 투기가 늘어나요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시세 차이가 없습니까 투기 수익이 줄죠 그러면 우리가 선분양을 하면 분양권 전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요가 창출해서 시장이 분화전하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가자는 얘기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선분양은 그냥이야 견본주택을 져야 돼 견본주택을 져요 그냥이야 뿅가게 져 뿅가게 져요 그냥이야 도우미도 갖다 놔야 돼 이쁘다 다 찍고 그러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계약 시점에 견본주택만 뽑은가 나중에 장금 입주 시점에 부실공사도 뿅가 두 번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에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후분양은 견본주택이 필요 없죠 견본주택도 나중에 분양까지 전가돼요 여러분들 이 견본주택에 따라서 분양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도 강남의 양재동의 그게 거기가 분양이 잘 되는 곳이 있거든요 경직이 심하대요 거기가 그냥이야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우리한테 좀 부담이 온 거죠 근데 얘는 그냥이야 견본주택이 필요 없어 부실공사도 초래하지 않으니까 소비자 위주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는데 지금 뭐분하고 있어 소비자 측면이 후분양조대도라는 거죠 그래서 선분양보다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두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5페이지로 가시면 125페이지로 가시면 125페이지에 주택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걸 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1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자 보세요 봐봐 임대를 규제하잖아요 대화를 없으면 그냥요 가격을 내려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고 그럼 가격을 내리면 질적을 상상시킬까 저하되죠 대화를 하자 그치? 상상시켜? 탈락시키죠 그런데 주택이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주택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기존의 세입자의 주거유동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저하시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니 대화를 하자 이거는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싹트잖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떨어뜨린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질적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저하되고 본안을 설치해주고 물량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물량이 부족하잖아 그럼 기존 세입자의 주거유동도 저하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장기 전세주택이 시프트예요 20년이 나와요 몇 날 나온다? 20년이에요 30년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전세계약이 몇 년이에요? 그래서 20년이에요 뭐 아야 그러면 30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어디 나왔었냐면 뭐 감탄을 하고 난리야 자 그럼 어디 나왔었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6번이에요 지금 보고 계세요? 6번 있어요? 네 장기 전세주택 몇 년? 20년이에요 왜? 2년이 전세계약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네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안 남아 그렇죠? 야 그런데 2년이라고 하면 안 돼? 20년이야? 네 야멘데 야멘뿐이지 어머 교수님 20년이 아니라 2년 아니에요? 20년이야 알겠지? 공만 더 붙여 장기 전세주택? 20년 20년이야 30년? 20년이야 왜? 2년이야 2년이야 잘한다 아이고 죽겠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126페이지 가시면 2번 3번 4번 있어요 2,3,4 있죠 왔다 갔다 하면 또 힘드니까 들어보세요 임대료 규제 들어보셨죠? 그럼 임대료 항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상한제죠 자 갑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상한제라고 하죠 최고가격제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 공고가 수요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사항에서 7천만원인데 규제를 높게 할 때와 규제를 낮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낮게 할 때 자 그러면은 자 들어볼게요 자 규제를 높게 하게 되면은요 자 7천만원 받는데 8천만원 받으면 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다시 균형으로 오죠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높게 했을 땐 변화가 없어요 초과원금이 나타날 수 없죠 높게 했을 때 효과예요 낮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단기와 장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는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장기는요? 탄력적이에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만 그럴까요? 수요도 그럴까요? 수요도 그럼 아예 암기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다음 세요 단비 장탄 장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상도에 가뭄이 왔었어요 단비가 내립니다 어디에 단비가 내려요? 장탄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장탄, 단비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이라고 암기했어요 바뀌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재밌어? 아니 나만 야맨 이따가 가봐 신났어 신났어 그냥 아주 수요만 그래? 공급도 그래? 둘 다 다 그래요 그럼 아예 암기 버리시는 게 좋아요 장탄에 단비가 드렸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갈 거 아닌데 시간은 잘 가죠? 밤 했으면 좋겠죠? 가야 돼요 10분의 자 단기는 공급을 못 늘리고 못 줄여요 그럼 그냥 못 줄여 못 줄여요 못 줄이니까 물량이 안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균형이 7천이죠? 6천으로 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초과 수요라는 건 사는 사람이 더 많아서 15개에 있지만 공급 물량은 10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입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 혜택을 본 그래서 완전 비탈적일 때는 공급을 못 줄이죠 비탈적이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임대인의 천만 원 얘한테 기존 임차인 혜택 가서 얘한테 소득이 재분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단기에는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이야 주택은 부족해 부족하죠 주거이동이 저하되는 건 단기도 저하돼요 그런가요? 그런데 장기는 더 저하되겠죠 그냥이야 더 공급이 부족해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이니까 그래서 가역과 양에서 완전히 서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는데 탄력적은 그냥이야 공급을 줄여 줄여요 이렇게 해서 아까는 못 줄였잖아요 15개고 얘가 10개니까 5개만큼 초과수가 낮잖아요 그렇죠? 공급을 줄여도 되겠어요? 아니, 줄이지 마 허락 먹고 줄여 그러면 탄력 그냥이야 누워 누워요 그럼 공급이 5개로 가는 거죠 그럼 공급이 5개 수요가 15개면 그냥입니까? 초과수요가 10개입니까? 그럼 초과수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이 공급만 줄이겠어요? 질도 떨어뜨리겠어요? 도배를 해줄까? 기존 임차인 가고 사퇴질 하죠? 도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방을 빼라는 거예요 빼더니 방이 있어 없어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런 거지 그럼 그냥이야 질적이 저하되 저하되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암시장이라는 거 아시죠? 뒷걸이가 발생돼요 그러면 암뼈 파는 아줌마가 몇 퍼센트 박수치면서 모자 쓰고 와요 그래서 이리 와봐 그러죠 그럼 그냥이야 제 목소리가 음성적이에요 그러면 이중각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더 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키포인트 잡습니다 자 2번입니다 126페이지 2번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이 틀린 것은 1번 여러분들 정부가 임대 상승을 통제할 때 단기적으로도 봐봐 그냥이야 초과 수요가 발생했죠? 그럼 단기도 그냥이야 주거가 부족해요 활발하진 않죠 속진되는 건 아니겠죠 대답해 주세요 3번에 틀린 거 5번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 상환이 시장균형보다 높아에 영향을 줍니까 낮아야 됩니까 높으면 영향을 안 줘요 그런가요? 4번에 틀린 거 2번 임대료 상환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공급가행이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렇죠 공급가행이라는 건 발생되지 않죠 틀렸나요? 넘겨보세요 그 유명한 단비장탄을 아시나요? 자 그러면 5번 갑니다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단비장탄 1번 임대료 상환이 낮을 때 단기는 뭐예요? 비탈 장기는 바뀌었죠 할 수 있겠어요? 야 단비장탄만 한 게 뭐하니?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바뀌었잖아 그렇죠? 한정하고 안 돼 정말 단기는 비탈적이잖아요 장기는 탄력의 쪽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비장탄이 바뀐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7번은 이게 공법 문제인데 민간주택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 임대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이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 대해서는 업무에 해당하자는 것은 임차인의 대출할 수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것만 감기하세요 대출할 수는 해준다 안 해준다?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또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은요 밑에 가시면 주거복지정책이 틀린 게 5번인데 5번인데 보세요 5번인데 보세요 5번 공공임대주택 있죠 자 그러면 LH공사가 외부 재원에 지원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왜 자 따라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 들어보셨잖아요 국민주택금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자금을 얘네들한테 재정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원을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죠 안 받는다는 건 틀렸죠 얘기해봐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잖아요 지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9번은 이따가 이건 공법 문제인데 이따가 해드리고 넘겨볼게요 자 10번 대표 자 제가 분양가 상한제는 도시용 생활주택은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11번은 작년 문제인데 자 틀린 게 4번인데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는 개발 조성되는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 있다 있죠 분양가 상한제 있잖아요 없다가 틀린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3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1로 가시면 자 9번 문제 있나요? 네 따라 봐요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밑에 가시면 자 맨 밑에 가 있어요?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 네 현관패치네 현관패 주거환경개선사업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작년에 쉽게 나왔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자 그래서 현관패치라 하세요 극히어락이라는 게 있어요 극히어락 찾았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 극히어락 있어요? 극히어락 극히어락 가해보시면 끝에 극히어락 극히어락 있어요? 아니 해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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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131페이지에 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에 극히어락 있잖아 동그라미 쳐 극히어락 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따라해보세요 단독주택 다세대 서셨나요? 단독주택 다세대가 들어갑니다 이거 나오면 그냥 주거환경개선사업이야 그 뒤에 나와있는 글씨까지도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작년에 쉽게 나왔거든요 넘겨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들어보셨죠? 재개발은 열악이라고 적어버렸어요 열악 열악 있어요? 그래서 열악만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재개발이 단독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올해 뭐가 나오냐면 그 중간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죠? 거기 들어가면 재개발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들어갔죠?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게 있나? 재건축은 열악이야? 양호야? 얘는 그냥이야?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이에요 맞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기기반시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제가 투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아연동 아세요? 아연동? 바람 부는 날은 압구정동 간다고 하시죠? 압구정동과 아연동이 있는데 압구정동은 그냥이야 재건축이야 재건축이에요 얘기해봐 그냥이야 압구정동으로 가면 바람 부는 날 압구정동으로 가면 그냥이야 기반서는 양호해 공동주택이 노화가 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신림동이나 아니면 부가연동은 그냥입니까? 그냥이에요? 굉장히 열악돼 있어요 왜? 전체적으로 열악돼 있거든요 그럼 다 쓸어버리는 게 재개발이에요 맞나요? 근데 압구정동이나 잠실오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공동주택만 지금 양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극히 열악 나오면 뭐? 주거환경 열악 나오면 재개발 양호 나오면 재번축인데 이 자식들이 이걸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작년 문제는 이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이야 이걸 바꿔 바꿀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합니다 남해를 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다음은 극단주거 이렇게 보세요 극단주거 극단주거 그러면 극단주거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극히 열악입니까? 극히 열악이에요 맞죠? 자 단은 뭐죠? 단독이에요 그래서 극히 열악이죠? 극자죠? 그다음에 단독이 있죠? 네 그죠? 그럼 다음은 극단주거 극단주거 이렇게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어 야 같이 나와 나 봐 나 봐 야매를 갖다가 같이 나와 어? 같이 나와 어? 나 웃을게 보지마 암해도 연구한 거야 이것만 안 나와 같이 나와 단독만 오라고 알겠죠? 그죠? 빗나가고 있어 이씨 여기 다 되도 없잖아 알겠죠? 암해를 갖다가 자 갈게요 감히 암해를 침범하고 있어 자 그다음에 재개발은 자 따라하세요 상렬개발 상렬개발이에요 지상렬씨 아세요? 개발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상렬개발이에요 따라서 상렬개발 따라서 상렬개발 그냥이야 상업이야 그냥이야 열악이야 열악이잖아요 열악이잖아요 상업이 들어가요 그죠? 따라서 상렬개발 상렬개발 그럼 개발은 그냥이야 상업이 나와야 돼 열악이 나와야 돼요 그죠? 단독이 나오면 안 되죠 오케이? 알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재건축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가만 나와야 돼요? 공도주택만 나와야 돼요 양호한 알겠죠? 그죠? 자 가볼게요 자 따라하세요 공량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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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이 건축회사를 만들었어요 공량건축 공량건축은 공이 그냥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양호한화는 건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열악만 나왔어요 그럼 재개발이죠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이야 뒤에 꼬듯 바꿔 가져가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극단주거라는 건 극히 단독 나오면 주거를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지상렬이 개발회사를 만들었죠? 그 개발회사가 상렬개발이에요 그죠? 그럼 개발 나오면 뭐다? 상업 나오고 열악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스님이 건축회사를 만들었죠? 공량건축 공량건축 건축은 그냥이야 공동주택 양호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작년 문제는 굉장히 심어 나왔어요 열악만 나왔어요 그러면 131페이지 가시면 9번에 가시면 열악만 출제됐죠? 그럼 뭐예요? 재개발이죠 이해갔나? 그렇게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뒤에 것도 바꿔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하시겠죠? 이렇게 문명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갈게 시험문제는 낡아요 만약에 시험문제에 만약에 곱볶이 나온다면 이것도 뒤집어서 깔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극히 열악 나오면 주거환경이고 열악 나오면 재개발이고 양호하면 재건축인데 그냥이야 안에 걸 바꿔 와 중요합니다 이 짜증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단 주거라는 건 극히 열악 나오고 단독 나오면 주거 찍고 개발회사를 누가 만들었어? 상렬이 그럼 상렬이 만들었지? 상업 열악 나오면 재개발 찍고 스님이 건축회사를 만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공동이고 양호하면 건축이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공법문제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공법회사 하나 나오고 개론회사 하나 나왔었어요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냥 아까 계약 책임에서부터 60일이에요? 30일이에요? 중개사법도 가져갈 수 있어요 다 해요 월급 더 줘야 돼요 맞죠? 힘 더 주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에 135페이지 가시면 조세정책 있죠? 다음은 또 세법을 야매를 해요 세법을 하니까 다음 주에 다다음주죠? 그다음에 투자하고 금융을 꼭 풀어오세요 다다음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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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